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집권 여당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와 제1여당 신민당 후보 김대중의 인연은 10년 전인 196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은 1961년 5월 14일 강원도 인재군 제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으나 바로 이틀 후인 1961년 5월 16일 당시 육군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쿠데타 세력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1964년 한일협정 국면에서 당시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현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민주공화당 출신 국회의장 2호상에 의해서 구속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시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김준현 의원 구속에 대한 부당성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등에 대해서 5시간이 넘도록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김준현 의원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키고 이로 인해 기네스부까지 오르면서 박정희의 정적으로 급부상했으며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8 부정선거로 불리는 제7대 총선 당시 김대중이 출마하는 목포를 특별선거구로 지정하고 최신 부장관까지 역임한 김병삼을 전략 공천했으며 대통령으로 공정선거를 외치면서도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목포에 두 차례나 직접 찾아가 지원 유세하는 등 김대중을 견제하고 압박했으나 김대중은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단일야당 밀어주어 일당 독재 막아내자고 외치며 각종 공작과 선거부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에 입성했고 1970년 9월 29일 마침내 제1야당 신민당의 제7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게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대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1971년 4월 대선이 있기 7개월 전인 1970년 9월 일찌감치 경선에서 승리한 후 경선에 의해 와해된 당을 규합하고 정치 원로인 윤보선 허정 이범석 등을 찾아뵈면서 당시 범여권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1970년 10월 16일 박정희 정권의 3선 폐지와 소수집의 소수번영을 뜯어고치겠다고 외치며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첫 번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 운동에 돌입한 김대중은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예비군 폐지와 함께 4대국 안보 보장론을 내세우며 대전에서부터 부산, 인천, 광주, 목포, 대구, 춘천, 제주, 서울 등에서 본격적인 세머리를 시작했고 이에 민주공화당은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의 강연회를 사전 선거 활동으로 예비군 폐지 주장은 안보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받아치며 여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분명히 존재하되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법전이 아닌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생전에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했던 전태일의 외침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대학생들이 응답하며 시국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연일 시위가 일어났으며 여기에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마저 전태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치 쟁점화 되었고 평화동화 통일상가의 피복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는 등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40대 기술원을 앞세운 신민당의 경선 흥행과 김대중의 전국 순회 강연회를 비롯해 전태일의 분신 등으로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을 채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총리 정일권을 백두진으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을 재갈 조조 이후락으로 교체하는 등 내각을 대대적으로 경질 및 교체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고 이에 김대중도 자신의 정치적 스승 정일형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모시고 1961년 5.14 재보선부터 함께해왔던 참모 엄창록을 기용하는 등 선거 캠프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필두로 박정희 정권의 공권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김대중의 선거 유세 장소를 불허하거나 유세날 다른 행사를 개최하고 불시에 검문하여 강제 연행하는 등 각가지 선거 방해 공작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경찰들이 김대중 유세 현장에 나타나 방해 공작을 벌이다 김대중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어 소란을 일으킨 후 이들을 데려 구속시키거나 야밤에 김대중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데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당시 나이 15살 김대중의 조카를 단정하며 구속시켰다가 구속적부 심사에서 애당초 구속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고 풀어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선거 공작들이 벌어졌으며 김대중의 정치적 스승이자 당시 선대위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정일영의 집에도 의문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 당 관련 문서나 서적 등이 모두 타버리고 과거 김대중이 운영했던 웅변학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 김상연도 자신이 운영하는 월간지 다리 필화 사건으로 인해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에 몰리는 등 김대중 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 인사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 박정희 정권에서는 교련 교육을 대학교에까지 무려 711시간 실시할 것을 명령하면서 전국 각 대학교에서는 교련 교육 철폐를 기치로 박정희 정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박정희의 맞상대 김대중도 대학 교련 교육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두 정치 세력 간의 전선은 점점 더 확대되고 넓어져갔습니다 이 와중에 신민당에서 탈당한 윤보성과 장준하 등이 주축이 되어 국민당을 창당하며 야권 단일화 대호에는 큰 균열이 일어났고 박정희 정권은 연평균 성장률 8.6%와 농어촌 중화학 공업 성장에 중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지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집권 여당 민주공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제7대 대선 당 후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다시 한번 세머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통령이자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겸 당 총재이기도 한 박정희는 3선 개헌 국면에서 많은 일을 겪었던 김종필을 다시 한번 당 부총재로 임명하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내각에는 국무총리 백두진 중앙정보부에는 제갈조조 이후락 민주공화당에는 김종필까지 포진시키며 3선 연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덧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고 시작하자마자 후보 등록을 완료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박정희 대통령과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은 집권 공약 발표와 전국 순회 유세 활동 등 두 정치 세력 간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총력전의 선봉에 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는 마지막 선거라고 천명하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연장할 경우 추진할 총 56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조국 수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을 비롯한 경부고속도로 완공, 구미전자공업단지 구축, 포항제철소 건설 등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한 번 더 신임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정부의 공권력과 행정력, 당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 지역마다 깊숙이 들어가 치밀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제1야당, 신민당의 대선 후보 김대중은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할 경우 추진할 공약총 155개를 발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군인정치대 김대중 정권의 문민정치 박정희 정권의 재벌경제대 김대중 정권의 대중경제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대 김대중 정권의 평화정책 등 10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우며 박정희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해 비판해왔던 재야 세력들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을 비롯해 시위 학생들까지 규합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의 치열한 선거전 속에 1971년 3월 30일 제7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도래했고 기호 1번 민주공화당 박정희와 기호 2번 신민당 김대중을 비롯해 기호 3번 국민당 박기출 기호 4번 민중당 성보경 기호 5번 자민당 이종윤 기호 6번 정의당 진복기 기호 7번 통사당 김철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되고 선거가 있는 4월에 접어들자 박정희 김대중 양 후보 간의 선거 유세전은 더욱 치열해졌고 양측 간의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1971년 4월 7일 제15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신문협회 한국편집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200여 명의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수호 선언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1971년 4월 8일에는 학계 언론 법조 종교 문학계 등 각계를 망라한 저명인사들이 민주수호 선언과 함께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기로 발표했으며 1971년 4월 14일에는 전국 11개 대학교의 학생대표 200여 명이 모여 제하에서 결성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호응하며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결성했고 2월 말부터 시작된 교련교육반대 시위에는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들의 시위 규모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커지며 1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성토와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학생시위의 열기는 대선으로 옮겨가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은 공명공정선거를 위해 학생들의 선거 참관 가능 여부를 양당에 문의했고 이에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이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의 선거 참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오랜 세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왔던 재하 세력을 비롯해 학생시위 세력까지 김대중을 중심으로 총결집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날인 1971년 4월 20일 당시 보안사령관 김재규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놓일 때마다 공안사건으로 국면을 전환했던 여느 때처럼 점차 커져가는 학생시위 열기와 김대중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제1교포 2세 서승서준식 형제를 포함한 일명 제1교포 간첩단 조작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시기를 틈타 민중 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암약해온 서승서준식 형제 등 제1교포 출신 대학생 4명을 포함한 북괴 간첩 10명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간첩 관련자 41명 등 총 51명을 서울 부산 제주 등지에서 일망타진했다고 당시 보안사령관 김재규가 발표한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나 서승서준식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모두 마치고 석방되어 고문을 비롯한 사건 조작에 대해 주장하기 전까지는 박정희 정권의 조작사건이 아닌 실제 간첩사건으로 여겨지며 대한뉴스를 포함해 당시 신문 일간지 등에 박정희 정권의 방공업적으로 크게 홍보되었고 대선 바로 직전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간에 첨예했던 대립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서승서준식 형제가 재학 중이었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생 시위 열기에도 작지 않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창 세력을 결집해가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잠시 주춤한 김대중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맞상대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박정희는 이를 거부했고 어느덧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선거유세전에 돌입했으며 신문 일간지에까지도 앞다투어 후보 홍보를 하는 등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 걸쳐 전선을 형성하며 총력을 다했던 1971년 제7대 대선 선거전은 마무리되었고 마침내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7대 대선 투표날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선 개표 결과와 제7대 대선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